그 두개구리다 간장계란밥 만들어먹자 아 왜 그런생각을 하십니까 무섭게 이거다가 야곱방망이를 넣어서 똥고 나오게 만들어야돼 계속 아니 그건 좀 그렇잖아 아 근데 내 생각은 사실 지금 욕이 없는 수익힘이 문제야 그니까 야 어디 칠까 어디 칠까 어디 어디 칠까 아니 그니까 맨날 어디 딴 데 붙어있는거야 아니 악원기지 칠거니까 우린 아니 근데 악원님 아니 뭐 공격할 돈은 있으세요 저요? 돈 없어요 맞아 아니 금지 싶으면은 저한테 빚리세요 빨리 어 돈 얼마 계세요? 있으세요? 계세요 있으세요 아프라크 보랫코인 지금 80개있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판네태에 그정도 걸리는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보통 그림도 혹시 벌지않아요? 우와아아아아아 만득이가 좀 더 많을걸요? 만득이가 한.. 만득이.. 만득이가 1이잖아 만득이는 한개씩 있던데 만득이 작은 모래성이야 내가 볼때 구라야 뭐야 펜트는 진짜 돈이 돈을 만드는거야 진짜 아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만득이도 낚시되잖아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세실무기 책을 샀거든요 범고래 부족이 나오는데 용병중에 범고래 부족이 있던거 같은데 야 죽여 용병중에 있다고? 용병중에 범고래 스킨이 한명있잖아요 어차피 더 많은거 같은데 맞아맞아 그 분은 아하아 흥막이네 흥막.. 흥막 제대로 나와버렸네 고객님 오징어 물 좀 주세요 아아 그런거 얘기하지말라구요 퀘스트 위치 들키잖아요 저희 아니 돈 좀 많은 사람 돈 좀 많은 사람 아아 디본 너무 힘들다 디본 잡기 너무 힘들어 지쳐 디본 디본 잡다가 죽으셨던데 어떤 드러운 자식이 디본 잡기싶다 했냐 장영! 장영! 장영 점령하고 문 닫고와 문 닫고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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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본 잡기 와 A가시네 와아 너무 멋있어요 최록 천짜리 문 꼽자 최록 천짜리 문 꼽자 아 지금 문이 문이 가능해? 아 안탈리다 아 안탈리다 아 안탈리다 까비다 이 까비 내 기억은 안탈리 이쁜진은 그거는 안탈리 어 아 까비 그거 한 다음에 이제 페널티 받았어야 되는데 와 했을거 같음 했을거 같음 한번 해줄수도 있음 했지 했지 그건 맞아 인정한거야 인정한 멋있다 준혁아 역시 아니 근데 우리 반아거파 통화방인데 아버님 좀 꺼져서 그 아니 쟤도 반아거야 뒤도 반아거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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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번에도 이러다가 우리 하나도 못했다니까 지금 다뤄야돼 지금 악어님 빨리 악어님 가슴팍에 도로코 면도칼 꼽으세요 빨리 아 알았어 아 가주면 되잖아 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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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주고 가 뭘 꼽아주고 가 야 아니 아버님 영어 도 아니 그 드라마 도깨비 주인공처럼 빨리 그 그 나 머리에 칼 뽑았어 나 머리에 칼 뽑았어 해 공유코스 제가 아버님 시스템에다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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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 칼할게요 가슴팍에 칼 안 꽂아지네 당연히 당연히 보이겠지 아 너가 그 당연히 보이겠지 물리니까 물리니까 드라마 주인공 시켜드림 어 너 도깨비 신분이 아니 언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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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야 언여님 어 드라마 감성이었네 응 비슷해 뭐 다 헷갈림만 해 전혀 다른데 사극과 현대물인데 흐흐흫 아니 사극이죠 도깨비도 사극이죠 어우 야 진짜 드럽게 아프네 아 아버님 찌르고 있어요 지금 어 심장에다 칼 아 심장에 근데 칼로 찌르면 아닌데 아 저처럼 조용히 사는 애 괴롭혀서 뭡니까 에이 예 혹시 난평이신가요 의흥이신가요 그냥 드세요 여러분들 귀가 안들으시는거 같은데 근데 넌 아니 근데 너네 돈 많아 어떻게 갈색까라고 누나 누나는 그냥 악어 악언니 있어서 말 못해 어 빨리 나이스잖아 아니 한국 질병 공부가서 모기 연구 대승 되라고요 ㅋㅋㅋㅋㅋ 아 가만히 왔을 때 욕이 나만 이해가 안돼 어 내 욕을 했다고? 모두가 이해가 안 아니야 아니 그냥 욕을 했어 ㅋㅋㅋㅋㅋ 그냥 욕을 했어 아니 또 안돼도 저한테 막 거창을 했어요 남은거 뭐라는줄 알아요 저보고 모기새끼라고 했다고요 모기새끼? 아 죽는다고 했지 단단한 핀남새맛음에 빨대 꼽으니까 아니 근데 모기 맞잖아요 지난번에 옆에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 아버님 바로 버리네 한국 고음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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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부디스 가져갔잖아요 스윙님이 나 카리부디스도 가져가도 돼? 아 네 가져가세요 뭐 우리 카리부디스 안주던데 차기만 혼자 다 처먹으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왜 혼자 다 처먹어요 미친 아니 왜 맨날 자기 시인의 민사책이 우리는 왜 시민들 책이 걸레 안주냐고 그럼 옆에 정시여가지고 혼자 또 다 처먹게? 뭐야 이거 그래 갖자 시민분 시민분한테 줘봤자 시민분 뭐야 그 농사장 아까 사나요 우리 사장도 먹으놓고 우리 왜 경험차 안주냐고 아니 카리부디스 주 아니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없네 얘들아 네 아니 카리부디스 준다니까 딴거 달라해서 그거 줬잖아 딴것도 줘야지 당연히 3등분 안댔는데 그것도 줘야죠 형 형 니들이 달라 안했잖아 이거 아 그거 말고 이거 줘 해가지고 그거 죽잖아 형 달라해야 줘요?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님이 돈 안달라고 하면 돈 안줘요 형?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내가 내가 오늘 받은 거에서 보호물력도 너네한테 더 줬는데 하나 받고 너네 두 개씩 줬는데 형 보호물력 좀 가지고 카리부디스 주세요 근데 지금 오케이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야 얘네들은 진짜 단순한 거 같아 좀만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잘 불어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해 보여요? 아거님 그래도 아거님 물어버린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안되지 이민이야 주영님이 아거님 물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찬이 형이 퇴장하기라는 순간부터 공정해야 돼 우리 나랑 아거님 팀이야 그렇죠 아거님 우린 튼튼하죠 그럼요 저희 시민분이 자꾸 아기 끈끈아줘겠죠 왜 튼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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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우린 공무키스겠다 어떤 거? 공무키스겠다 그 권리블 구독하나 감사합니다 dagen 저 quindi 지금 벌써 7개네 아니 아니 나 7개네 아유 귀엽다 귀여워 클 클려 야 이라스 여기 둘은 1회차 중인가? 주윤이가 책임을 만들러 가면 안 돼요? 왜 가르쳐줘도 그래 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잖아 그냥 카카오페이지 보러 가요 소설이나 어때요? 아 그러고 싶은데 다른 거잖아 카카오페이지 달빛 좋아서 보러 가라고요 빨리 아 잘 걷는데 잘 걷는다 여보세요? 우리 그 다 걷어놨어요 농산물? 점령진? 네 그리고 이거 누구 인맨돌이 좀 남는 사람? 저요 저요 저 한 칸 남아요 이거랑 레몬아랑 이거 지금 까볼게요 다원족 보물상자 오케이 꿀바면 뒤에 뒤에 와 씨 6단계 고드름 당첨됐어 아이스x2 가즈룩새우동전 당첨됐고 6단계 고드름 제가 먹기요 지금 제이면이에요 야 판다님 이거 가는 법 알죠? 다원족 보물상자 이거 있는 쪽 3단장입니까 다곤의 저주 치면 돼요 슬래시 다곤의 저주 거기 가가지고 문 앞에서 그리고 이거랑 어 백강학권 더 먹을 거 있나요? 이거랑 백강학권동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멜로고기 몇 개 있어요? 아 저 오늘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개밖에 안 별색새우동전 필요없고 바다 돌곡갱이 무대기 아니야? 비누 당첨? 생선뼈다기 어 악원님 보물상자 까는구나 네 구덩이 구덩이 맛나고 어때요? 구덩이 맛나왔어 백 강학권 하나 나왔었어 개좋음 어? 그거 개좋은건데? 그니까 레벨 제한도 없지않은? 어 레벨 제한도 없어 개좋은 어 와 그래도 오늘 깨져버린 아쿠아솔 많이 구했다 아 이거 구할려고 사냥하는 맛도 있지 아니 이거 근데 형 이거 우리 일부러 연기 개 잘한 거 같은데? 와 형 진짜 개 잘 저희 상이 안 좋은 척 와 씨 진짜 좋았어 연기 너무 좋았어 나 당황한 연기 좋았지 나 당황한 연기 긴 진짜 너무 좋았어 중간 한숨 쉰 거 어땠어? 중간 한숨 쉰 거 완전 편상이었어 진짜 나 진짜 서프라이즈 재현배우 보는 줄 연기 지립 어 야 진짜 나 중간 한숨 쉰 거 개 지렸지 나 공방 온 줄 알았잖아요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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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볼 때 끝나면 진지게 까네 승철이 신나가지구 아 아 아 아 안돼 카리브리스 형 근데 하나만 주면 안 돼? 아 줄게 안 했잖아 이씨 아 몇 패 차 때 안 주는데요 진짜 아니 진짜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 카리브리스는 달라고 말하자 탁城 counter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거야 전투? 점령 좀 먹을라다가 공격을실테도있어요 이거 기지 고든지 اس为的 최민웅이도 부수면 엄청 빨리 부서지긴 하거든요 저번에 부숴보니까 최민웅 어딨지? 최민웅은 많이 사셨어요? 어? 바로 포지면 되는데 형은? 아 디먼 왜이리 빡세 뭐야 아 빨리 오차하고 나도 디먼다고 최민웅이 희망을 무적히 쓰고 희망을 으헤헤헤헤헤 무적히 쓰고 희망을 저희 지금 고래동전 8개 있어요 저한테만 악어 막타로 죽일 수 있었는데 못잡았어 아우 피니나 와 개까비 아 잘했는데 이거 와아 진짜 아깝던데 방금 뒤진다 지금 옆에서 또 아 그냥 꺼져 야 너 나가 아니 아니 다음번씩 했으면 돼 나한테만 뭐라 그럼 니가 마지막에 했잖아 미치X야 그건 맞아 마지막에 한 문제야 항상 아가리 저번부터 얘기했지 이중 처하지 말라고 아가리 여물고 있겠습니다 하하하하 그치 그치 암울 중요하긴 하다잇 같이 여물자잇 아가야 아 야 이거 나 잡자 하하 흥 흥흥 흥흥 미쳤네 오늘 재미있긴 하네 아,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이거 또 텔레포터 하네? 저 지금 지금 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요? 왜요? 뭐 필요해요? 뭐 땜에? 아, 그 용명당 귀환서 때문에 용명당 귀환서? 이따 가서 받을게요 잠시만요 굴놈 아직도 안 잡았네 사냥하고 있네 미친 얘네들 올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성에? 그러니까 아직은 올 생각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돌아도 될 것 같아 이거 만약에 5분마다 쟨 되는 거면 이거 지금 돌아야 되겠다 이거 저거 다군 지역 지금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나 사냥하는데 피로도가 엄청 올라 내, 내 현실적인 피로도가 올라가 쟤 잡다가 나 늙어 뒤질 것 같아 여러분들 와... 신경쓸 게 너무 많은 게 저는 그냥 스킬을 안 쓰면서 피로도를 줄이거든요 스킬 안 쓰고 너 그럼 뭐로 잡냐? 포션 먹으면서 어? B점령 뺏겼다고? 근데 아버님 피로도 그런가? 아버님 피 10만 넘지 않나? 일단은 저 A점령점 문 좀 부시고 올게요 이따가 나중에 시간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좀 부셔놓자 자꾸 까보니까 저거 좀 해놓을게요 나도 같이 갈까? 나도 가서 부숴줄까요? 아 얘들 공격오면 답 없는데 사실 같이 가죠 스폰지역에서 같이 갑시다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시간에 부셔놓고 와야돼? 전쟁 있다가 하는거보다 어디였지? 부셔 있는지 어떻게 해라? 시원하실수도 있지 여기다 여기다 거북이였다 아버님이 곡괭이고 갑니다 어 아까 문 설치 안했다고 했다고? 아니 혹시나 봐보자 아니 점령 가서 점령해도 좋지 어 가서 한번 염탈하고 하는게 나아 가면서 문 하나 부셔놓자 만득이는 어딨지? 저도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 갈게요 우리 공격할거 혹시 있냐? 공격할거요? 어딜 공격이요? 우리가 진짜 그런것도 생각해야돼 우리 기지 쳐들어온다는것도 생각해야돼 아 너 기지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아 일단 여러분들 이따가 할께요 이따 채팅 올릴께 아직은 괜찮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는데 어 아버님 여기 바로 성이 있는데? 이거 만득일걸걸요? 만득아 너 500에 마이너스 200 이거 너꺼지 네 그 B지역 가는게 A지역 가는게 분명히 거기 기운이 없었거든요 아 수임님 근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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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어디가 그쪽 아니야 아까 왼쪽으로 쭉갔어야 됐어 아 그래? 아 이거 잘못 안되네 아 아니야 근데 여기 동굴로 갈 수 있는데 아 그 오른쪽 동굴로가 수임님 왼쪽 동굴이 더 빠르잖아 아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던데 아 난 맨날 이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아 그러니깐 오래 걸리네 아 그래? 왼쪽이 빨랐구나 동굴이 두개였어요? 어 여기 이렇게도 있네? 어? 아가님이 나 수임님 때문에 길 이상한데 왔어 동굴 아닌데 여기 어 이쪽으로 가면 아가님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동굴임 동굴 하나일텐데? 동굴 앞에 원래 왼쪽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수임님 지금 잡혀 어디야? 나 길 또 잃었네 미친 여기 여기 512에 마이너스 419 이쪽으로 와봐요 아까 왼쪽으로 쭉 갔으면 그거 있었어 음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좀 왜 집이야 아 이쪽 동굴 응 나 외로피 갔었거든 아 내가 여기 아 여기 얘는 또 뭐야 여기 내가 가던 데 맞지? 아닌가? 아니 길 찾았어요? 아 지금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참 돌아왔네 응응 됐다 나는 텔레포트 있으니깐 응 세 번 끝났네 스위밍에 빠른 길에 맞는거 같기도 하고 나중에 물어봐 같이 가야겠다 응응 예 문 부셔놓고 그냥 먹읍시다 아 문 열려있네 농작물 재배 아 문 열려있네 아 문 열려있네 다 해놨고 여기 농작물 한 흔적이 있는지 봐봐야겠다 얘네들 응 얘네 뭐 짓나? 여기 아무것도 안쓰는데 여기 여길 안쓰니까 문제지 얘네들 돈 못보는 이유가 있어 돈을 못보는 이유가 있네 다 또 안발리네 아 문 하나도 없네 아 문 요 오른쪽 왼쪽은 있다 이거 한번 부셔놓자 여기 한번 하면 얘네들 시간 벌리지 그냥 거기 점령에 두고 약간 쪼깍 끌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뒷문 하나 뿌려놓지 뭐 자 여기 막아놓고 아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차이는 뭘 할 수가 없는게 얘네들이 내가 B지역을 작정하고 막으면 우리 기지를 칠거란 말이야 이건 100%야 이거 안치면 멍청이야 그냥 우리집을 바로 옆이라 나 우리집 막으러 갈 수 밖에 없어 어 형 우리집 막으러 갈 수 밖에 없어 어이씨 이게 전쟁이 시작되고 악원님은 바로 점령지 옆이라서 조금 그게 있어요 불리한 점이 솔직히 됐어 지금까지 유리한 면도 썼으니까 불리한 면도 있는거겠지 우리 숨어있다가 자꾸 오네 아 얘 아 문 깨고 있었는데 어 계단말고 2층에 숨어있음 2층 어딘가에 막 숨어있고 그럴거 도대체 수인님 있는거 맞죠 지금 저는 수인님이 있는데도 지금 시민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 아 나 문깨고 있었지 여기다 갈게 갈게 나 아무도 없는줄 알고 어디있어? 아 나 아버지한테 죽었잖아 뭐야! 어? 수이님이 죽었는데? 수이님 있는거 맞죠? 어! 나 있었어! 2층에게서! 수이님이 죽었어 이거 어 그래서 죽었어 나 누구 있는줄 알고 뭐야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는거 맞아? 얘 피가 왜 안보여? 아 F3 켜져있구나 아 맞아 F3 켜져있어서 안보여 나라면 반대쪽으로 왔을 것이여 리로드 한 번 하겠습니다 됐나?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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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 하기 전에 아 진짜 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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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맹이 디저 피그맹이 디저 피그맹이 디저 피그맹이 왔구나 피그맹이 디저 리로드 한 남이 디저 바로 디저 피그맹이 디저 위에 올라가서 쏴주면 죽 너무 너무 일찍부터 싸우는데 아버님 지금 저희 다른 데 시간으로 체크하면은 아 얘..아 맞아 얘랑 지금 싸울 필요 없다 얘 왜..근데 얘가 와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어 어! 어차피 뭐 온 김에 죽이면 상관없고 한 번 더 죽여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의미가 없어 얘 안 죽이면 그러네 얘 한 번 죽여볼게 와 계속 도망가네 아 오늘..오늘이 관건이다 나 근데 이제 점령지를 먹어야 되긴 해 필요해 응 얘 누구야 악원인신입니까? 앞에 누굽니까? 여기 지금 은신 썼네 혹시 핑맨님 빨리빨리 와요? 핑맨님 빨리빨리 와 아 여기 근처에 있네 야 얘 어디서 오는지 보자 이거 시민분들도 오시는데? 그니까요 느낌이 아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죽어 올라갑니다 뒤져 오케이 죽였어 어디서 오는지 봐보자 얘 오케이 저 올라갑니다 바로 옆에 성 있다고 눈앞에? 어디 왼쪽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거네 어? 어? 아버님 여기 있는데? 성이? 어 성이 여기 바로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앞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에이 점령전 점령지 점령지 먹으려고 여기다 설치해 놨네 야 야 바로 옆에 있음 어 어 어 바로 옆에 있음 입구 바로 앞에 있네 이 스키이 문을 못 들어오게 해 놨네 문을 어떻게 넘겨 아니 같이 부수실죠 뒤에 그 어 빨리 부수줘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 이 스키이 이 스키이 입구도 만들어야지 이거 사기 아녀 이거 남옥님 물에서 남.. 남옥님 부르면 될 때 이거 미치노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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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만든 다음에 뚫어놔야 되는데 그거 게임 도중에 만들어서 그런데 문 여러개 가능하냐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신기하긴 한데 나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도 안했거든 되나보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건가 어 문 세개 까는거 말하는거죠 어 이거 내가 하나만 된다고 확정한게 아니라 안될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던거 같애 맞아요 맞아요 휴민 열면 바로 죽일게요 오케이 휴민 개 튀어 그냥 뒤로 내가 스킬 쓸거니까 어 난 난 튀일게요 난 어차피 어차피 아버님한테도 안 부르고 문 열어면 그냥 개째 그냥 대쉬쓰고 어 수윤이 죽으니까 나 궁극기 쓸게 여기다가 어 이게 아버님이 세니까 아버님이 옆에 지나가면 우리가 죽어 얘 지금 무서울거야 왠줄 알아? 우리가 돌의 꼬임이 있을거라고 생각할거란 말이지 맞아맞아맞아맞아 그럼 얘 여기 바로 부셔져 지금 어 이게 이게 아 야 만들다 여기 부수자 야 여기 부숴어 야 세개 가져와 내가 세개만 어떻게 안되냐 아 리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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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매개 사올수있냐 어 공 야 여기 부시면 에이 점령지 여기 부셔놔야돼 아이 내가 때린거야 여기 부셔놔야돼 이거 오늘 시간을 소중히 할라면 여기 부셔야돼 어 얘 여기 상황 없애자 이거는 앞으로도 짜증날거요 여기가 있으면 우리한테 안좋아 응 와 문 세개 깔아놨네 네 부수는게 몇개죠 고렛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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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인가 그럴걸 아 두개 두개? 어 아 그럼 네다섯개 가져와야될텐데 나중에 우리가 코인줄게 우리가 나눠서 주자 응 수임님이랑 나랑 만들기 이렇게 해서 삼등분하는걸로 하자 어 다녀 다녀와야될거같은데 잠시 한번 물어봐 어 잠시만요 아니 수임님 집에 돈없어? 아니 수임님은 없을거같애 전 돈없어요 저는 그니까 이거 우리는 금으로 계산하는데 치유에 부셔 하나사는데 금 12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야 근데 개쩐다 우리가 여기 부순놔야면 우리가 여기 먹자 우리가 여기 다시 설치하자 이거 다음에 차에 그 아니면 수임님 10개 돼? 뭐요? 이거 아 그 뭐 다카악과솔? 없어요 아니 만득이 돼? 만득아 너 여기다 설치해라 너가 에이지점 먹을 수 있어 그럼 만득이 갔어 만득이 가가지고 어 됐다 아 미친놈들이네 이거 진짜 안에 들어와 안천자리네 아아 얘네들 뭐하는지 알겠다 얘는 아이템 옮기고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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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바뻐 둘이 신경 안쓰는데 아 부서진데는 안돼 아 다시 못먹는데 그냥 아 아 도망 못갔어 아 다행이다 아까 아버님한테 경험치 포션 뭐 짐거 그거 땜에 살았다 어후 어후 경험치 포션이 어휴 나도 두개 다 썼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냥 괜찮아 아언니 괜찮아? 아언니 맞았는데 아언니도 같이 맞았어 써가면서 하면 되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외로우고기 이제 효과 끝났을란하나 아 나도 외로우고기 그래도 하나 먹자 좀 이따가 아 나 20분짜리니까 뒤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가자 아 근데 개아파 어쩐지 이거 맨날 어? 이거 해신 끝나고 나면 나 손 미친듯이 아파요 진짜로 손가락 지금 거의 아파 내가 안 움직인데 난 아 내가 지금 성이 들어왔어요 성이 들어왔다고? 저희집 저희집 문 앞에 왔어? 네 문 앞에 왔어 네 수윤이 이거 나중에 부숴놔 이거 나중에 부숴놔 이거 나중에 부숴놔 어 내가 내가 가야 되니까 맞아 맞아 부숴놔니까 아버님은 가야될 때 부숴놔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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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지 이 저지 아버님은 가야될 때 어디서 건방지게 이거 몇인지 확인해보자 나이스 어 야 4800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깜짝 놀랐네 아 옹김에 여기 정정 좀 해야겠다 원래 집은 원래 집은 옹찬짜리라서 괜찮은데 아 점령 다시 먹고 비포인트도 먹으면 봅시다 아 언니 근데 못 부수게 해야되요 이거 제가 사냥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집 빠개줄수도 있을까봐 약간 전략적이게 해야되는 작은것 같아요 응 지켜야돼 저도 사실 10박원 다 부수야돼요 우리 여기 오늘 점령지 포기해야될수도 있다 핑민이 저거 부술거면 저거 부숴 돈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만득이가 돈이 되는지 빨리 확인하는 동안 이거 하고 오자 어 일단 가고있어요 이메인 집 가도 없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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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역시 아버지 아버지 공격력 아무도 쉽게 먹어버렸어요 아무도 우리 아버지 못 죽인다니깐 아 우리 지금 못 부셔 체력 5천짜리야 미친 말도 안 돼 근데 아버님이 아버님이 견제를 해주긴 해야돼요 어 그게 세 명이 와서 부수면 엄청 빨리 부서져서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쟤네들도 지금 사냥 못해 나만 못하고 있는거 아니야 어 잠깐만 우리 집에 누구왔대 잠깐만 아버님 문 좀 바로 부수고 갈게 아 집에 왔다고 집 그거 지키러가 어 내가 다시 갈게 글로 알았어 나 이거 그거 그거거든요 우리 몇개 있어 지금 농작물 바꾸고 있어가지고 다섯개 사 올 수는 있거든요 야 어어 좋다 그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 우리 용병분들 저 귀환서 귀환서 저 근데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릴거에요 이거 농작물을 바꾸는거라서 우리 여러분들 어 우리집에 두 명 왔어 뭐야 여러분들 그 우리 돈 몇개 있어요 코인 지금 고래코인 저한테만 지금 여덟개 있어요 아 네개 좋아 여섯개 좋아 어 저희 그럼 낚싯대 오늘 포기하는겁니까 포기해 네 때론 포기할때도 있는거야 여섯개요 어 때론 포기할때도 있는거야 전쟁이 중요해요 가야겠다 가야겠다 저질포지션 나도 산다 만드가 나도 산다 이거 얘가 회복할거까지 생각해가지고 여섯 많이 사는거야 애들 다쳐 들어올수도 있어 오케이 삐점령지에 머싸님이요 삐점령지에 머싸 다시 가서 지키러 갈게 그 아 잠깐만 어차피 죽어도 되니까 지금 가야지 이거 통과되나? 어 나 죽었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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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거든요 얘 죽인 다음에 저기 막은 다음에 핑맨에 갈게 이제 죽어 죽어 어 죽었어 자 죽었구요 자 저기 한 다음에 핑맨이 부수러 갑니다 오늘 그 이거 전쟁용품 상임이 던전입구에 있지? 오케이 기억해놨고 저기 저 다시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어 받으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아 좋아 우리는 오천짜리라 나쁘지 않아 아 수인이 오늘 멸망나면 답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잡고 나 오늘 지금 도핑 안했다 지금 아직 아직 이따가 도핑할거야 10분 되면 이 부자라 이 시키 부자라 에픽 포지션 오지게 많아 아이씨 부자야 부자야 계속 먹어 그래 계속 먹어 계속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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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먹어 에픽 포지션 얘 오지게 많아 오야 나 죽였어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아 판단해야돼 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뚫어 한 번 더 뜬 다음에 가 어 나 지금 핑맨이 기즈 갈까 했는데 지금 아직 아니야 이번 턴 아니야 내가 한 번 먹은 다음에 내가 한 번 먹은 다음에 뺏길거 생각하고 가야돼 이러면 제가 저쪽 가면 애들이 저희 기지 여기 부수러 올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돼 자 좋아 가자 공룡이 저쪽 포지션 사지 아 그러게 어차피 가야되니까 어차피 이따가 이따 공격할땐 사지 여보세요 자 올라가야겠다 그냥 그냥 갈게요 일단은 올라오게 만들게요 밖으로 도망가면 내가 너무 오래 걸리거든 점령부 왜 이 시키 왜이렇게 세 아 얘 도핑 다 했나보다 나 도핑 안 했어 아직 10분 안되서 안 했어 좀만 기다려 나 세진다 어 야 야 야 머싸 핑맨이 죽였어 개꿀 개꿀 핑맨이 죽였어 지금이 기회야 미친 쟤 트롤렛다 한상차림 먹은데? 아 한상차림 먹었나 진짜 한상차림 없잖아 쟤 만들었나? 아니죠 핑맨님이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구 넘겨둬서 지금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거죠 아 쟤 있지 자 얘네들 오는거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세 와 미친 애들 다 세 야 지금 방법을 핑맨이 치자 야 만들어 따라 야 이거 사 빨리 어 전쟁용품 어디야 전쟁용품이요 그 저기 저기 중령님 집에 오셨어요 집에 왔어? 야 한 번 막고 바로 갈게 한 번 막고 갈게 한 번 막고 갈게 내가 이거 할 때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저 한 번 막고 올게 와 나 죽었어 다시 오면 되잖아 이거 상관없어 이거 이거 뭐야 와 얘 궁극기 다 쓴다 개꿀 괜찮아 지금 죽어도 돼 지금 죽어도 돼요 시키도 벗어 근데 집소가 확실히 세졌다 야 이제 먹어야 된다 야 먹어야 돼 치기가 왔다 먹자 뒤졌어 너네 아 뒤졌어 잠깐만 이거 한상차림 안 먹을거야 이거 오늘 못먹더라도 이거 먹어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 먹었고 꽃게 안 먹을 거고 꽃게는 가지고 있고 커피 커피 마셔 아 한상차림 더 중요한데 띨 띨 띨 띨 잡았어 와 이 이 새끼들 많이 때려놨네 4,300 아직 괜찮아 야 저거 문 한 명이 부셔져 만드가 너가 문 부셔주면 내가 바로 갈게 만드기가 문 부셔져야 돼 핑맨집이야 핑맨집 핑맨집 부셔져야 돼 오케이 핑맨집 부셔져 국민집 밑이 바로 앞이에요 거기 그 바로 오른쪽에 있어 어 오케이 너가 부셔주면 내가 그때 가는게 타이밍이 맞는거 같애 이거 잘하면 부술 수 있어 내가 여기 그냥 막을게 이게 맞는거 같애 순서가 만드기가 문 부수면 내가 바로 가가지고 우리 공격하는거 오케이 그 그림이 맞다 애들 쐬가지고 이거 부셔주면 다음에 차에 힘들어져 5천짜리라 이거 비싼거거든요 무조건 이 문을 지켜야 돼 멋보다 어 어 이거 얼릴게 오케이 7팀 얼렸어 와 여러분들 이번에 점령지를 못먹더라도 수성에만 집을 지켜 지키고 상대방 부수면 잘해 잘한거야 어 여기 못먹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아니면 저쪽 한 다음에 A 지점을 먹을 수도 있어 그냥 저 A 점령지를 지금 먹을거야 문 부순 다음에 아냐아냐 그 핑맨이 핑맨일거 해야돼 지금 먹지마 어 지금 먹지마 아 이거 핑맨을 보고 있을텐데 아 A 지점을 일단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문 부셔 문부터 부셔 문부터 부시고 핑맨이 문 안에 있어요 아 이거 핑맨 왔어요 핑맨 왔어요 집으로 근데 얼마나 부셨어 지금? 지금요? 어 지금 문 하나 부셨어요 아 아씨 이거 너블이 여기있네 나 요거 오늘 애들 쎄서 못 먹을거 같애 어 사냥스리면 안 먹을거거든 차라리 나 이거 사냥할때만 먹던지 해야지 아 순이님은 뭐하고있어 순이 순이 뭐하고있어 순이 승님 승님 자기집 지키고 있어요 리타님이 쳐들어와서 아 리타님 아 리타가 쳐들어온게 너무 크다 아 6분안에 집을 못 부술거 같은데 자 아직 6분 남았어요 이거 핑맨님이 문을 막고있어가지고 문 부숭이가 야 만등아 나 지금 갈게 그냥 이거 판단할게